1. 어디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류itic래입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불러만 주신 다음에 즐겁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겁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감독님도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제가 많이 봤던 영화가 언가이 감독님이랑 이한 감독님이 그래도 가장 하고 싶은 감독님들 중에 한 분이시죠 첸가이가 없어요 배우는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잘하는 배우가 제기찬 따로는 너무 최고니까 음문이랑 주윤발 선생님도 계시고 주름파이 그분 너무 제가 팬입니다 양조희 선생님 좋습니다 변자단 선생님 좋습니다 제가 이상형이 없어요 그냥 저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제 이상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 설레요 기대되고 저는 항상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팬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준비해 볼 거라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 독자분들을 만난 어떤 그런 리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른 작품 들어가고 만나서 정말 새롭고 재미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중국분들과도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고 오늘 작업했던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작업들이어서 중국분들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연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